영등포구 영등포구가 제1회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.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이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돌봄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, 7월 2일 오후 3시부터 영등포 롯데백화점 문화월에서 진행됩니다. 행사는 우수 요양보호사 표창을 시작으로 요양보호 우수사례 발표, 기념공연 및 특강 등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. 신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QR 접수하면 되며, 참석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.